영화 한산에 통해 7년 만에 등장한 성웅 이순신 그런데 구한 말까지만 해도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떡상 영웅이었던 이순신 역주행 스토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868년 흥선대원군이 이순신의 영을 기리는 현충사를 철폐했던 것만 봐도 이순신의 위상이 지금만큼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순신이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나더레벨급 위인이 되기 시작한 건 바로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8년부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신채호 그는 당시 일제에 억압받는 민중들의 저항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대한매일신보의 이순신전이라는 소설을 연지했는데요 일본을 격파한 영웅의 스토리는 일제에 시달리던 그 시절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기 충분했죠 그렇게 이순신 문학작품들이 하나둘씩 소개되어 인지도를 쌓아가던 와중에 어이없는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맙니다 때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 당시 이순신 장군의 묘소는 후손 가문인 덕수이씨 종갓집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덕수이씨 종갓집이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거죠 돈을 빌려준 동일은행에서는 빚을 갚지 못한다면 이순신의 묘소를 경매에 넘기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논설자 정인보는 이렇게 외쳐요 민족의 은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만 한다 기사가 뜨자마자 전국 팔도가 들썩이고 단 1년 만에 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후원금을 보내줍니다 그 금액은 무려 빚의 8배에 달하는 약 17,000원이나 됐죠 이는 당시 기준으로 쌀 1250가만이 약 100톤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요 덕분에 은행의 진빚은 당연히 상환하고 남는 돈으로 현충사까지 중건할 수 있었죠 이 스토리는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의 울분을 자극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았고 이순신은 본격적으로 민족의 영웅으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순신 알리기 운동의 정치적 의도가 보다 짙어지게 됩니다 당시 최초의 남한단독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에는 친일 세력이 분포했는데요 이는 이승만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죠 따라서 정부는 이 친일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이순신을 적극 활용합니다 1953년 4월 진해에 건립한 충무공상 1955년 12월 부산의 이순신상 등 여기저기 동상도 세우고 이순신 탄신제도 하고 온양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순신 영정도 만들고 이순신 영화까지 찍으면서 정부 주도하에 이순신 슈퍼스타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에 비하면 이승만의 이순신 알리기는 애교 수준입니다 박정희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려 했던 인물이죠 그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대의 요구를 어떻게든 비껴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가치는 바로 민족주의, 국가주의였는데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한 개인의 희생정신이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박정희도 이순신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쇼킹했던 포인트는 바로 1974년 4월 28일 현충사에 개원한 충무수련원입니다 이때 수많은 초중고등학생과 성인 남녀들이 새벽 5시 40분부터 밤 10시까지 군대식 훈련을 받습니다 충무공처럼 애국심과 멸사본공 정신을 갖도록 주입시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또 고등학생들을 교련복에 소총으로 무장시켜 서울에서 현충사까지 124km를 행군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죠 이 밖에도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 역시 박정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돈으로 50억을 들여 현충사를 확장하기도 했고 아예 이순신 표준영정을 지정하기까지 했죠 한 논문의 연구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영웅의 기념과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상황에 맞춰 국가의 특정한 의도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순신의 위대한 정신과 업적은 분명 인정하고 기념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그 이면에는 한 명의 영웅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주체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역번 마치겠습니다 번역이 안 된 자료는 직접 번역하며 대본을 쓰는 고전 번역과 역번 댓글로 조선시대에 관한 궁금증을 말해주세요 좀 늦어도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